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8일 현재 시각은 3시 2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주 아이비투자구요. 코드번호 027360입니다. 제가 혼날짓 했죠. 저는 이때 움직임을 보고 아씨 내일 진짜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 차이시렴 매몰 좀 거래량도 나와준 것 다 보니까 거래량도 이만큼 나와주고 매도세가 좀 나와줬었는데 아 차이시렴 꽤 많이 하는구나. 그럼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불꽃이 되는 건가? 이제 못 올라가겠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저 말고도 많이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좀 틀렸네요. 일단 지구관을 좀 버텨주면서 반등이 또 나왔네요. 오늘 돌파를 하다가 못 뚫라 뚫는 거야 안 뚫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애매하게 또 마감을 했어요. 뚫은 겁니까 안 뚫은 겁니까? 애매하죠.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좀 애매하고 먼저 좀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 같은 경우여서 제가 여기 뭐 2탄 하면은 2탄 안 하면은 홀딩 여기도 여기 좀 지켜주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신규매수는 조금 이제 지향하고 어제는 아 이게 자칫하면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중 절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이전에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드리고 영상 찍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좀 높으실 거니까 뭐 여기서 이 정도면 만족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좀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니까 역시 사람은 좀 겸손도 해야 되고 100%를 전부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재정스럽기도 합니다. 자 오늘 8% 온도가 한 고가까지 9% 어제 오늘 시가부터 해가지고 시가부터 해서 한 9% 가량이 좀 올라갔어요. 좀 아깝죠. 저로서도 좀 9%가 그냥 한두 푼이 아니니까 저도 좀 아까운 부분들인데 진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져도 이상한 자리고 안 이상한 자리고 빠져도 이해되는 자리고 올라도 이해되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라가도 그냥 아 그냥 아주 아이비 투자가 아주 아이비 투자한 거구나 떨어져도 아 역시 아주 아이비 투자가 아주 아이비 투자한 거구나 그렇게 되니까 양방향이 다 시나리오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또 여기서 좀 지켜줬으니까 또 여기서 지켜줬으니까 여기서 또 지켜주면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일단은 뭐 가지고 한번 가보시고요. 여기 지켜준다 그러고 갑자기 또 납복을 보이면서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좀 경계를 하고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전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때 강세를 막 보여줄 때 제가 이쯤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슈팅이 나왔거든요. 슈팅이 나오고 나서 저는 이렇게 슈팅이 나와도 슈팅이 나와도 아 나는 이제 좀 의견은 유지다. 슈팅이 나오더라도 상승을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면서도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도 저는 의견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매도 의견은 유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봐줬죠. 빠지고 나서 제가 이 조정을 받으면은 37,500원 이북은 오면 한번 이북은 오면은 한번 61선 내려올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왔다가 지금 이렇게 좀 등락을 좀 보여주는 몰라요 또 이렇게 여기서 당시에도 여기 당시에도 그랬거든 이렇게 보이면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봅시다. 지켜주고 있으니까 봅시다. 봅시다. 어 좀 쎄한데 뭐 하기만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질 수 있죠. 빠질 수 있죠. 뭐 그렇게 저 같으면 이제서는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라갔다가 욕 오지게 먹었거든요.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습 보이니까 저는 그래도 여기서 더 올라가 봐야 또 얼마 올라갈까 그냥 올라갔을 때 가지고 있으신 분들 터진 분들은 그냥 굳이 접근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 여차하면은 그냥 팔 준비하시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다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다가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도 또 욕을 먹었어요. 제 의견은 유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래서 이 때 당시에 아예 61성까지 떨어지는 게 35,000원 37,500원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안 오지 않냐 그렇게 댓글을 달리셨거든요. 댓글을 주셨어요. 결국엔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몰라요. 약간 이 구간에 접어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아이비 투자가 이거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열려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균 배신 저라도 제 돈으로 이거는 저는 이건 제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제 돈으로 사라 그러면 못 살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이때쯤이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이게 올라가는 모습을 저는 일단은 조종을 좀 배팅을 했었는데 봤었는데 일단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다행스럽다. 좀 위로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 영상을 좀 장이 끝나고 보셨겠죠. 그리고 또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보이니까 올라가는 그런 와중에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영상 보고 매도했다. 어제 영상 장 끝나고 장 끝나고 브리핑 드리고 장 끝나고 올라갔어요. 영상이 영상 보고 바로 매도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오늘 장중에 보면서 이제 매도를 하셨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자 오늘 보였다라고 해도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때다 싶을 거예요. 이때다 싶고 좀 내일 올라가든 말든 간에 그냥 신경 안 써야지 하고 그냥 안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자 모든 부분들이 다 맞지는 못해요. 제가 이제 어제 영상으로도 또 오늘 영상으로도 증명을 했죠. 모든 부분들이 다 맞지는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판단을 해주시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자 움직임들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조종을 받을지 감망을 하면서 좀 지켜봅시다. 일단은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보실 필요는 없어요.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잡으면 되죠. 자 오늘 뭐 제가 욕먹을 짓 했는데 욕하셔도 담담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거는 실패... 제가 틀린 건 틀린 거니까 내일 움직임 좀 더 지켜보고요. 조종이 좀 나오는 것을 항상 경계를 하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은 당분간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수사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4월 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3전 2승 1패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9시에 러셀 현재가 6,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430원 손절가 6,0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드리고 9시 3분에 화승 엔터프라이즈 현재가 18,550원 1차 목표가 19,100원 손절가 17,500원 그리고 9시 4분에 백산 현재가 19,50원 1차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12,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러셀이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9시 4분 최고가 19,2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만에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들 무료 추천 주로 세 종목 추천해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줌입니다.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보여종목은 백산이다. 이렇게 매수과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단타의 개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경고 문구라든가 다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당중에 보여종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장 마감하는 4시경쯤에 이렇게 결산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러셀 13% 온도 상승을 했다. 당일 최고가 13% 온도 상승했다.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3% 온도 상승을 했다. 여기 매수과 매수 추천가 그리고 백산 백산이 오늘 추측관 대비 마이너스 5% 온도 당일 최고가 11,300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추측관 대비 마이너스 5% 온도 손실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백산 이렇게 수익 손절 수익 손절 손절 이런 식으로 합산 누적 수익률 이렇게 달별로 꾸준하게 누적해서 갖고 하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00% 수익을 전부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추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다 단기 단단매매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